지금 커서 고등학교 때도 과학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유치원 때 여자 선생님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요. 그래서 엄마 물건들 가져가서 이렇게 어릴 때 선생님이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. 그래서 선물 드리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좀 커서 고등학교 때도 과학선생님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랑 집이 굉장히 멀었었거든요.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사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가끔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학교에 태워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 때문에 계속 그 시간대에 괜히 버스정류장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저는 고등학생 때 선생님 성함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과학선생님이시고 굉장히 모으신 분이셨어요. 정말 아름다우셨고. 그런데 선생님께서 반전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 매력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